아... 왔다 왔어. 아유, 그만 울어. 애 안 보고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해, 넌. 말 안 들려? 애 안 볼 거냐고. 엄마가 보고 있잖아. 큰일 날 소리 하네, 얘가. 그래, 그래. 좀 데리고 나가. 생각 좀 하게. 백날 생각해 봐라.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나. 너, 행해가 나한테 애 떠맡기 생각 하지 마라. 추워도 그럴 생각 없으니까. 추워도 그럴 생각 없으니까. 둘á. 네. 네. 부끄러워. 한글자막 by 한효정